꽃반지지요 됐어요? 이렇게 두개 땄쥬 손톱으로 새를 눌러주는거예요 눌렀쥬 그리고 이하로다가 여기 새를 여기 어디 이렇게 해서 얘를 통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처럼 묶어주는거예요 묶는거 보여요? 이렇게 묶는거죠 묶고 나머지는 끊어내요 한번만 묶어요? 한번 더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안했어요? 불안한번만 더 묶어요 그럼 한번 더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끊어내면 반지가 되는거예요 꽃반지지 꽃반지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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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